기본 전제가 뭐예요? 기본 전제가 재료비는 공정초에 투입하고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균등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우리 5단계법으로 보면 완성품은 두 개로 구분이 되죠 기초 물량이 추가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단기 착수 완성 물량이 있고 기말 재고가 있겠죠 만약에 선의선출법이다라고 하면 재료비의 환산량은 어떻게 돼요? 재료비는 얘는 해주면 안 되죠 얘는 100% 얘도 100% 그렇죠? 가공비는 어떻게 해요? 가공비는 추가 진행된 부분만 해주니까 기초의 물량 곱하기 뭐 하면 돼요? 단기 진행분 얘는 100% 얘는 기말 재공품 물량 곱하기 단기 진행분이죠 그렇죠? 만약에 평균법이다라고 하면 평균법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100%죠? 단기 착수한 걸로 가정하니까 당연히 얘도 100%고 얘도 100%가 되죠? 평균법이다라고 하면 그렇죠? 얘는 어떻게 바뀔까요? 단기에 착수한 걸로 가정하니까 기초 물량 곱하기 100%죠? 얘는 당연히 100%죠? 얘는 어떻게 돼요? 기말 물량 곱하기 단기 진행분이죠? 그러면 차이 금융만 한번 정리합과 차이 하얀색인 선입선출법에 비해서 평균법이 항상 그거나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료비는 얼마 차이가 나요? 재료비는 이거 차이 나는 거죠? 바로 뭐예요? 기초 물량만큼 가공비는 얼마 차이 나요? 요만큼 차이 나죠? 요만큼 결국 이 차이는 어떤 차이예요? 기초 물량 곱하기 기초 진행율만큼 차이 나요 밑에 건 똑같잖아요? 밑에 건 요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예요? 평균법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초 물량을 단기 착성으로 가정하라 그것 때문에 요 차이가 나는 거라고 요거는 반드시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요거는 요 자체로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종합원가 계산할 때 어차피 가장 중요한 파트가 완성품 환산량이니까 좀 기억해 두세요 근데 요거의 전제는 뭐예요? 재료비는 공정 초회 투입이 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군등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그래서 이와 오시나요? 그럼